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디자인 리포터를 맡고 있는 황지윤이라고 합니다. 부틀랜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. 비행기를 이용하고 약 50분 소요됩니다. 부틀랜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저는 지금 고틀랜드 갈비지 회사의 린다를 취재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고틀랜드 갈비지의 담당 중인 CEO인 린다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 린다. 제 이름은 지은. 저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소개해드립니다. 그리고 당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립니다. 그리고 당신의 사연을 제외하고 있습니다. 고틀랜드 갈비지의 롤드가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린다 른narsdottir입니다. 저는 가을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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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라입니다. 제가 가을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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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을 뗄에 인해 다시 새로운 것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이것이 그런 것과 함께합니다. 그리고 제가 고틀랜드 갈비지의 가을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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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기술이 사용됩니다. 어떤 제품이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. 아, 카메라에 찍으러 가게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아니다. 이렇게 이런 제품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그 원인의 제품이 있는 방법입니다. 한국에서 읽어보다는 말입니다. 아, 좋은 메시지가 말합니다. 만약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, 너는 이걸 할 수 있는지. 그리고 모두가 이걸 할 수 있는지. 저는 지금 크랑쿡 카페 앞에 서 있는데요. 크랑쿡티 커피는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세계 유산 도시 비스비의 중심에 있는 수상 경력이 있는 찻집입니다. 안으로 들어가 살펴볼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